안녕하세요 닥터플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사진 잘 찌는 법에 대한 강의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사진의 색감과 분위기 연출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미리 알려드렸던 다양한 사진기법들을 활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제법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결국 사진의 최종 퀄리티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바로 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의 필터를 활용해도 어느정도 느낌있는 보정이 가능하지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전문적인 보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촬영했었던 음식사진의 로우파일 원본입니다. JPG에 비해서 살짝 물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로우의 경우 사진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 저장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정관념도가 높아서 내가 원하는 색감이나 톤을 보정으로 폭넓게 표현해줄 수 있게 됩니다. 때묻지 않은 하얀 도화지에 더욱 예쁜 색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보정 프로그램인 포토샵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영상만 보신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다뤄실 수 있을 겁니다. 로우 파일을 불러드릴 경우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컨트라스트, 지에이지,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부분은 화이트 밸런스로 이것은 흰색을 흰색답게 표현해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촬영 당시 주변 빛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셔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촬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사진의 경우 형광등 바로 아래에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해서 4000K에 가까운 값이 설정되었습니다. 설정된 이 값을 조금만 더 높이게 되면 사진에 따뜻한 감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오른쪽 산단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프의 왼쪽은 어두운 영역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영역에 분포하는 이미지의 양을 나타내어줍니다. 보통 적정 노출로 찍힌 사진의 경우 히스토그램의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심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익스포저로 적정 노출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은 밝은 부분으로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노출을 살짝만 낮춰서 전체적인 사진의 밝기를 고르게 해줍니다. 적절한 노출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사진의 세부적인 톤을 정해야 합니다. 평면적인 사진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은 사진의 밝고 어두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명과 암의 차이를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가 높을 경우 입체감뿐만 아니라 선명도도 증가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콘트라스트가 있는데 값을 높일 경우 사진의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진 전체의 톤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진에 분포되어 있는 빛의 양에 따라 전체가 너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의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결정해주는 하이라이트와 화이트가 있습니다. 사진의 밝기 정도를 0에서 100으로 나눴을 때 하이라이트는 70에서 90, 화이트는 90에서 100 정도의 명암을 결정해줍니다. 세 번째로 사진의 어두운 부분은 쉐도우스와 블랙으로 정하게 됩니다. 쉐도우스는 30에서 10, 그리고 블랙은 10에서 0 사이에 명암을 결정해줍니다. 콘트라스트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값은 올리고 반대로 쉐도우스와 블랙 값을 내릴 경우에는 명암의 대비가 강해져서 입체감을 살린 날카로운 인상의 사진을 표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사진을 연출하고 싶을 때 적합한 보정 방식입니다. 반면에 컨트라스트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값을 내리고 쉐도우스와 블랙 값을 올려서 대비를 약하게 할 경우에는 부드럽고 포근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음식 사진을 연출할 때 적합한 보정 방식이지만 대비가 약해져서 선명도와 입체감이 줄어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리어리티와 텍스처입니다. 클리어리티는 사진의 특정 부분인 엣지와 라인에 있는 미들톤의 명암만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클리어리티를 높이면 선이 뚜렷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체적인 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값을 너무 높일 경우 음식의 가장자리의 명암이 뒤틀어질 수 있으니 입체감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나머지 음식의 질감은 텍스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텍스처의 경우 최근에 생겨난 기능으로 값을 올리거나 내려도 명암의 뒤틀어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연출을 위해 대비를 낮췄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리미트한 질감을 효과적으로 보정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헤이즈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진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을 추가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깨끗하고 강렬한 사진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 값을 높여주시고 몽환적인 느낌이나 감성적인 사진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 값을 살짝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진의 느낌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으로 사진의 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세츄레이션과 비브란스 값을 조절합시다. 세츄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색상의 진화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값을 높일 경우 색이 진해지는데 너무 심하게 높일 경우 색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츄레이션의 값을 내린 상태에서 비브란스로 색의 진화기를 결정하곤 합니다. 비브란스의 경우 세츄레이션과는 다르게 값을 높이더라도 색이 뭉개지는 현상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레드부터 마젠타까지 총 여러가지 색상은 HSL 즉 Hue Saturation Luminance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붉은 계통에 따뜻한 색이 진해질수록 우리는 맛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므로 음식 사진의 경우 붉은 색을 적절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색상을 보정하게 됩니다. Hue의 경우 사진의 색상을 결정해주는데 레드부터 옐로우까지의 값을 왼쪽으로 당길 경우 붉은 느낌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린의 경우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신선한 녹색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색의 진화기를 결정해주는 세츄레이션과 색의 밝기를 결정해주는 루미란스의 경우 레드부터 그린까지의 값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높여주시면 산뜻한 느낌의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톤커브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사진의 전체적인 톤을 커브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각형이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찍고 나서 왼쪽 하단에 그래프를 살짝만 올려주면 그림자가 부드럽게 처리되어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 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톤과 색상의 보정이 끝났다면 디테일 항목에서 사진의 노이즈를 제거해주시고 오픈 이미지를 눌러서 포토샵 메인 화면으로 들어갑시다. 화이트 밸런스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이 됩니다. 컬러 밸런스로 가셔서 섀도우와 미를 톤의 푸른 색값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붉은 색값을 높여서 어두운 톤은 푸르게 밝은 톤은 붉게 분리시켜줍시다. 보색 대비가 더욱 강해져서 사진의 입체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열심히 보정했지만 콩카로 촬영하다 보니 사진의 선예도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이페이스라는 필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사해주시고 복사된 레이어에 오버레이를 접근시킵니다. 그리고 필터 항목에 있는 하이페이스를 실행시켜서 라디오스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셰픈 효과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사진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음식 사진을 감성적이고 디테일하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진의 톤과 색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신다면 힘들게 촬영한 사진을 더욱 아름답게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스마트폰과 함께 더욱 아름다워지길 기대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